10월 23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위치 바꾸실게요 네 기한84 닮은 꼴 기한74 너무 닮았는데? 기한84 약간 그 노인 필터 입힌 것 같은 느낌이네 약간 배우 정준호 님도 좀 느낌 있다 코가 진짜 닮았다 성함이 김정량 아저씨 제가 밥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식당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한84 닮았다 사실은 기한84가 절 닮은 거죠 농사일 하시나 보다 트랙터가 뒤에 보이네 재밌네 재밌네 다음번에 볼게요 다음번에 볼게요 데이트 폭력도 아닌 헤어지자고 했다고 살인을 저지른 김래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김래야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래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을 금지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의료기관에서 정신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김래야가 정확하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김래야 김래야 화성 오피스텔 오늘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어머니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얘가 여자친구만 살해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 모친도 아이고야 영구히 격리시켜서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족에게 참여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감정적인 욕구를 위해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이유가 없다고 사유가 없다고 판사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요 그때 김래야는 범행 당시 약을 먹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게 형량이 정해지는 데 있어서는 범행의 수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적이었나 우발적이었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현관 쪽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범행 도구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주도 면밀하게 확실하게 사람을 해야 할 그런 계획을 짜서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야 26살의 무기징역 하 진짜 미쳤다 미쳤어 다음 보겠습니다 조세호 아저씨 최근에 결혼하셨잖아요 신혼여행을 간 후에 유럽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야 근데 기차기가 많이 난다 설레는 기차이네 이거는 거의 뭐 김종신 아저씨 아 윤종신 아저씨 느낌인데 야 아니 조세호 아저씨 키가 몇이야? 검색해봐봐 키 몇으로 나와? 172로 나옵니다 170이면은 이거 딱 봐도 10cm 넘게 차이나 보이는데 여자분이 180 몇이라고? 이거 프로필상의 키는 거짓인 것 같은데 161, 162 정도 될 것 같아 166이라고 나와요 아 아 175 아 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여성분이 키가 굉장히 크시네 아니 그리고 약간 키가 작은 남자분들이 좀 키 큰 여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 김범수 아저씨도 그러고 윤종신 아저씨도 그러고 그런 거 보니까 어 아 이 결혼식장에서 키스한 것도 약간 꽃바를 디던 느낌이 좀 있네 어 근데 여성분이 집안도 되게 좋고 얼굴도 꽤나 진짜 미인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아니요 되게 이쁘시던데요 공개가 됐어요 예 공개가 됐습니다 이쁘시던데요 좀 잘살았으면 좋겠네 그거 좀 잘 살았으면 좋겠네 예 해야지 아직 웨일로 다시 갈아탔어 자꾸 새 창으로 뜨길래 다음 권민아, 신지 아 신지민, 지민 불화설 언급 10년간 많이 힘들었다 이분 이제 인터넷 방송한다고 그렇게 뭐 알려져 있는데 플랫폼은 정해졌는지 뭐 하쿠나 마타타TV인가 거기서 하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AOA 전 멤버 권민아 어 음 그 좀 지금도 언급을 하는게 약간 다음을 준비를 하고 이제 그냥 좀 잊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스스로 좀 억울하고 그런게 좀 있나봐요 예 약간 좀 대중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 자기가 피해 받은 사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몇 년 내내 원래 뭐 상처라는게 그렇게 빨리 치유되는건 아니죠 그러나 예 조금 피로감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다음 보겠습니다 레전드TV 한문철 어 어 요 차가 이 아파트 내에서 이중 주차를 했는데 요 불빡차 엘베 수리 하러 온 이제 출장 나온 어 차예요 이 불빡차가 근데 지금 지상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저 디스커버리 뒤에다가 이중 주차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중 주차라는 모습이 보이죠 주차할 곳이 없으면 이중 주차하는게 맞죠 그런데요 이분 후에 디스커버리 차주가 차를 빼달라고 합니다 근데 불빡차가 차를 빼주는 이분간의 영상이 소실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일부러 삭제했다는 의혹은 있지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디스커버리 차주가 이제 차타고 나가려고 어 불빡차가 차를 빼줬어요 예 연락을 해가지고 근데 불빡차가 차를 뺀 곳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었다고 예 합니다 근데 이 디스커버리 타신 차주분이 여성분이 어?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대셨죠? 해가지고 불빡차 사진을 찍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말다툼을 한거에요 아이 차 빼달라 그래요 저 잠깐 된건데 이걸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 그래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시면 안되죠 이런거죠 예 이 소실된 이분의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디스커버리 차주분께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는거죠 예 그냥 이중 주차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진실은 모르는건데요 아무튼 이분간에 소실된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음 차타고 그냥 가시려고 하다가 뒤로 쓸 빼면서 어 차로 이 에이에스 엘리베이터 에이에스 기사분을 수리기사분을 차로 받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이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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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거나 그랬으면은 또 모를텐데 그냥 좀 두 분이서 좀 감정적인 좀 싸움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음 음 대화 내용이 나온다고? 원본영상 뭐야 차를 빼다 너 나도 같이 생찍네 가던 차가 가던 차가 뒤로 다시 오네 뭐야 흐흐 아 예 허허 흠 흠 흠 둘이 독인 개긴이다 빌런 대 빌런이 만났다 어 자강두천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요 둘 다 좀 피곤하게 대응했네 예 저 블박 차주님도 뭐 그닥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셨는데 예 크흠 크흠 요거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요거 좀 빡센 내용인데 어 자 이 움짤 보시면은 자전거 자전거 도로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고 있는 자전거를 갔다가 그냥 프론트 킥으로 갔다가 후려 깠어요 날라차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김장훈 아저씨 킥을 날렸네요 오고 있는 자전거에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인도에서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여기 두 줄로 노란색으로 그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경계선을 밟으면서 걷고 있는 이 남성분 자전거를 마주치고 날아차기를 시전합니다 예 영상을 보면은 타 찼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 신고를 받고 근데 경찰분이랑 대화하면서 반성 없이 웃는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경찰분한테 데려 따져요 제가 제가 피해자인데요 제가 피해자인데요 발로 찼다는 사람이 누구시죠 아니 여기 자전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만큼 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비켜달라고 한 대 오는데 나를 박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발로 찬 거란 말이에요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자 요거 발차기를 발차기로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분은 요리사라고 하세요 직업이 근데 이 발차기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지면에 쇄골이 크게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쇄골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예 쇄골은 여기죠 여기 그래서 직장을 못 다니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요 앞에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은 와이프분이시고요 맞은 분은 남편분 5분 뒤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날라차기를 했다고 해요 예 미친놈이죠 어 어 일각에서는 이 사람 마약을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요거 영상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전거 가고 있는데 날라차기를 할 저런 깡따구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진짜 미친 사람인지 잠깐 영상으로 확인을 좀 한번 해봅시다 음 아 아 저에게 자전거를 타고 있던 남편에게 떨어졌고요 한강철교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보행자기를 걷던 그 남성이 날라차기를 한 겁니다 하하 당연히 남편이 충격으로 그들은 떨어졌고요 뒤에 오던 오른쪽 쇄골쪽을 발로 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넘어졌고 그다음에 그 사람 봤더니 이제 귀도 안 돌아보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뛰어가지도 않은 도망가지다. 그냥 걸어가.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죠. 직접 들어오시죠. 뭔가 몸을 못 가누는 듯한 모습이 살짝 나. 이래서 물약을 한 거. 그렇죠. 물약이래. 그 약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군요. 아 뭐예요. 교수님. 저 사. 지금. 참. 저 사. 그럴 수가 없대요. 저희 시랑이 유리사거든요. 네. 그 실실 웃고 있는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네. 아 진짜 이게 거의 뭐 연쇄나라 차기범. 그리고 무슨 약간 패스 계열 같아요. 차별범죄. 이상동기 범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50대 이 아내분 얘기했다고 하면. 참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경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실실 웃는 이 가해자. 이미 동행해서 조사 마친 다음에. 풀어줬다고 해요. 네. 그리고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는 일단 두 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세 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피해자고. 이. 저희도 CCTV나 목격에 신술하면.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어디서 나란차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주 큰 상해가. 찌르는 상황이며. 저는 동기도 그렇고. 상습적인 측면 봤을 때는. 이거는 구속을 좀. 고려를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 경찰이 왜 풀어줬을까. 경찰이 왜 풀어줬을까. 야 이 미친 에코백맨. 이 미친 인간 이거. 그냥 딱 대놓고. 오 온다 온다 하고. 발로 빵 까버리는 거 같은데. 도주에. 우려가 없어서. 신상 정보 다 따놨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속을 안 한 건가. 자전거 도로에서. 인도로 침범하지도 않고. 지가 줄밟으면서 오고 있구만. 이런 새끼는.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진짜. 명치 위주로 좀. 줘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와. 싸대기 개말이 없네. 이 새끼 이거. 치쳐 웃는 것도 그러고. ush. 응.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엑. 자. 지금 카스2로 바뀌었죠 저도 한때 이 게임을 했었는데 왜 이 게임이 프로 되기가 가장 어렵지? 동접자도 100만명이 넘어가는 북미권에서 꽤나 인기 많은 국민 FPS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규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ESL 프로리그라는게 있는데 관객보세요 롤 인기 부럽지 않습니다 모든 게임의 프로판에서 최고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2015년부터 개최되가지고 현재까지도 인기가 쉽기는커녕 오히려 팬덤에도 증가해서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약간 페이커같은 이 게임 내에서 페이커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닉네임은 바로 심플입니다 심플 카스에서 심플하면은 먹어준다 이겁니다 이 카스의 페이커같은 존재 마치 핵을 사용한 듯한 반응 속도와 에임 뛰어난 뇌지컬 변수 플레이를 만들어내서 강제로 승리를 이끌어갔던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전설로 불리우는 남자 연봉이 아닌 누적 상금만 하더라도 22억원을 벌어들인 선수이구요 연봉만 20억에서 30억에 계약되는 현존 지금 현역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중하위권의 선수들이 연봉만 하더라도 이 게임은 2,3억이 평균 정도라고 합니다 롤 프로게이머랑 비비는 수준이죠 근데 왜 이 게임이 프로데리기가 어렵냐면 롤과 비슷한 이유라고 합니다 이 게임이 오래됐기 때문에 게임은 이미 고일대로 고여서 썩은 물 파티에 심플과 같이 뛰어난 실력을 가진 1티어 선수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 사이 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도 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고요 유럽과 러시아 같은 서구권에서만 가능하거나 출장을 가야 된다 그리고 프로가 되려면 온라인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된다 프로를 뽑는 대회가 있나봐요 페이스 잇 프로리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의 프로게이머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FPL에서 우승을 하는데 여긴 랭크가 있습니다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존재하는데 롤로 설명을 하자면 1,2레벨은 아이언과 브론즈입니다 아이언과 브론즈 3레벨은 브론즈, 실버 4레벨은 골드 플래티넘 5레벨은 플래티넘 그리고 6레벨은 다이아 1.23% 그리고 7레벨은 0.63% 마스터 8레벨은 금화에서 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레벨이 첼 0.22% 그리고 10레벨은 챌린저 중상위권 0.48% 왜 이게 더 높지? 무튼 자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레벨이 올라가는 방식인데 10레벨에 도달하려면 2000점이라는 점수가 필요하다 10레벨을 달성해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긴다면 점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순위가 정해지고 시즌 내에 10레벨을 달성한 사람 중에 누가 누가 점수가 더 높은가 그렇게 해서 참가 조건이 3000점 이상인 사람들만 여기에 참가를 할 수 있어요 롤로 따지면은 첼 찍고 적어도 20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FPL 3000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묻는다면 자 이제 지루한 설명 끝났고 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PL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을 마주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쪼고 있다가 보이면 죽는 거예요 예 보이면 죽는다 예 보이면 죽는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스나를 들고 있는데 권총으로 데저트 이글로 그냥 대가리 한 대 빵 쏘고 잡히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가 없다 예 예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든에도 있는 개념인데 브레이킹이라는 그 개념이 확실하게 그냥 몸에 녹아버린 거지 몸에 녹아서 브레이킹이라는 개념이 그냥 아예 0.0 몇 초 단위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브레이킹 잡자마자 바로 쏘는 거지 어 그럼 상대방은 반응을 못한다 예 이런 사람들과 적어도 동급이거나 더 잘해야 프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냥 죽어버리죠 서든에서도 이런 장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롤로 따지면 챌린저 100위까지 모아든 챌린저만 접속 가능한 서버 여기서 상위를 차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스의 페이커 같은 심플이라는 이 사람 현 프로 전 프로 준 프로들이 상주하는 공간인 말 그대로 지옥 서버 여기서 상위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스폰을 받고 팀이 정해지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때서야 프로가 된다 하지만 그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왜냐 유럽, 러시아, 미국, 서구권 인제풀이 나라 범위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에서 상위권을 찍는 거는 진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죠 그냥 게임 좀 치는 수준이 아닌 말 그대로 재능 그 자체 밥 먹고 카스만 한 사람들 자체에서 그 사람들을 뜯어먹는 괴물들 그리고 그 괴물들을 제치고 상위권을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너무나도 고여버린 게임판이라서 여러 유명한 선수들이 있지만 이미 자리를 독차지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고인물 석유 파티가 됐다 근데 여기서 고인물 판에서 상식을 깨는 미친 새끼가 등장한다 앞에 지루한 설명을 많이 깔아둔 이유가 바로 이 선수 때문입니다 이 선수 지금 카스 판에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라고 그래요 이름은 동크입니다 동크 카스에서 프로리그 역사상 최고의 레이팅 킬댓 1.7을 기록하면서 저 불지옥 서버에서 해선같이 등장합니다 메이저 1티어 선수들을 혼자서 두들겨 패고 팀 멱살 잡고 캐리하면서 석유 파티인 대회에서 미친 승률과 킬댓을 기록합니다 전례 없는 괴물 새끼라고 하네요 특이한 힙스터 같은 마우스 그립 마우스 잡는 이 파지법 보십시오 특이하죠 마우스 잡는 파지법이 이 동크 선수 뭐가 특별할까요 이 선수의 반응 속도가 상식을 파괴하고 이 선수의 에임이 상식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봅시다 음악은 너무 저기 하니까 그냥 소리 그냥 영상으로만 예 그냥 원샷 원킬 저 이 게임에서 데저트 이기란 총은 머리 한방만 쏘면 그냥 바로 죽거든요 근데 맞추기 진짜 어렵는데 예 요 어렵보이는 요 동크 선수 와 한 명 두 명 잡고 혼자 클러치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명 네 명 다 잡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캐릭터 실루엣이 보이면 죽어버리네 미친 재능이라고 봐야죠 대기 샷이 통하지 않는다 반응 속도가 이 정도면 핵도 잡을 듯 진짜 어 죽는 애들도 다 썩은 물이야 대회 장면이에요 이게 어 그냥 이 긁으면서 들어가는 샷이 아니라 보면은 머리부터 보면은 머리부터 싸버려 이 0점 몇 초의 사이에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에임을 대가리에 고정한 다음에 클릭을 해갖고 빵 쏴 죽인다 요게 단 0점 몇 초 만에 이루어진다 내가 봤을 때 0.34초 내에 죽이는 것 같은데요 동체시력이 미친 수준이지 이 게임이 움직이면 쏠 수가 없어요 에 발로란트 해보셨죠 발로란트의 그 와 발로란트의 그 샷 메커니즘 자체가 카스를 많이 따라 했거든요 사실은 원조격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발로란트도 서서 쏴야 되잖아 앉으면 에임이 좀 더 모아지고 근데 그 브레이킹을 순식간에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뒤로 움직이다가 아 A로 움직이다가 뒤로 살짝 멈춘 다음에 바로 머리에다 에임 고정하고 클릭으로 딸깍으로 대가리 패서 죽인다 고런 마인드 와 반응을 못해 반응을 이거 FPS 게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단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런 신예의 선수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돈크고요 나이도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에 와 이거는 뭐 그냥 에 유명세를 타며 돈이란 돈은 다 쓸어 담는 중이라고 제2의 페이커가 탄생했다 이 카스 판에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카스에서 최고 고인물 프로게이머로 유명한 사람들도 발로란트 판에 가면은 그 중위권도 못한데 어 발로란트가 더 미친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더 어렵대 발로란트가 스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로가 더 어렵대요 에 아닌데라니 맞아 아니아니 발로가 더 어려워 그 반대가 아니라 발로 이 카스에서 하던 애들이 발로로 넘어가가지고 발로 판도 커지고 하니까 도전을 했어 근데 발로에서 그냥 개같이 썰렸대 에 음 왜냐면 스킬이 있잖아 스킬이 어 그니까 변수가 더 있다 이거지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j 별풍선 연매출 200억을 달성한다 엑셀 방송 대세 더 자극적으로 요게 뭔 내용이냐 어 이거는 어 어 그럼 logistics 2021년에는 최고점이 18억 아마 역햄이었겠죠 2022년 약 50억 2023년 약 200억 약 4배를 껑충 띄었어요 약 4배가 와 이건 대단하다고 봐야죠 예 개인 방송만으로는 힘들어 스타비제이들이 살아남는 방법 음 뭐 댓글은 뭐 좀 다 그렇죠 예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로코다일에게 승소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들과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다라는 소식을 알린 거예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없던 거지. 이 사람은 잘못이 없던 거야. 그럼 진짜 걔 억가당한 거 아니에요? 가세연의 그... 불송치 각하 결정. 무혐의 처분. 근데 이 분은 좀 다시 좀 이렇게 봐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좀 너무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무혐의 처분 받고 오해들을 이제 풀고 했으면은 좀 응원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아 이미 선동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래? 그래서 뭐. 그래도 싫어. 이거예요? 음... 좀 불쌍한데? 어 너무 모진억과 다당한 거 아니야? 크로코다일 채널에 올라왔어요. 사감은? 아 채널 삭제하기로 했네. 관련된 모든 소송을 취하는 조건으로 해당 영상이 올라갔던 신남자훈련소 채널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야... 해삭방 떠갖고... 이겼네. 의원장님이 그치? 댓글은 또 중지해놨네. 씨발. 남 욕먹이는 거는 앞장서갖고 그렇게 하다가 지 욕먹을 때는 채널 댓글 사용 중지해놓은 거 봐라. 진짜... 하... 씨발 추하다. 추해. 안타깝네요. 진짜. 다음 볼게요. 요즘 여자아이돌 평균키 좀 커지고 있나? 다들 이제 170이 넘나? 카리나 168. 안유진 173. 장원형 173. 뉴진스민지 169. 해인 170. 이제 160 후반에서 170... 중반까지로 가는 것 같아. 다 키가 크다. 다 키가 크다. 아... 여자아이돌 좀... 각광받고 있는 이런 멤버들은 다 키가 하나같이 크네. 이제는 키도 커야 되는구만. 그러니까 비율도 넘사에다가... 카카오톡. 제2의 카카오톡이 나온다고 하네요. 2년 넘는 위기를 딛고 새 도전을 한다. 카카오. 제2의 메신저. 카나나? 카나나? 쓰읍... 아니 요즘 MZ세대들이 카카오톡 잘 안 쓰고 차라리 인스타 DM 보낸다 그러던데요? 어... 카카오톡이랑 뭐가 다르냐? 인공지능 AI 메신저 카나나. 그룹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AI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고. 쓰읍... 오... 근데 혁신적이지 않으면... 카카오톡보다 더 나을 게 있을까? 카카오톡 자체를 카나나로 가져가면 모르겠지만 카카오톡 따로. 카나나 따로. 이렇게 두면은 진짜... 빡셀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AI거든요 AI? 쓰읍... AI 기능. 어떤 것들이 좀 접목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카톡에 AI를 입히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나봐요. 기술적인 그런 한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카나나가 성공할 수 없는 게 카톡에서 어르신들은 못 넘어간다고. 쓰읍... 근데 지금 딱히 카카오톡 불편함 있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없어. 뭐 메신저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다 해내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넘어갈 만한 확실한 어떤 그...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명분을... AI 기술? 뭐 어떤 기능을 넣어야 사람들이 다 넘어가려고 할까 너도나도? 젊은 세대는 이제 DM 쓰고... 카카오톡 이미지 자체가 점점 이제 조금... 노새해가는 느낌이다. 라는 건데... 쓰읍... 흠... 어떤 기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넘어갈 건가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아... 고민을 좀 해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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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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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나 사업이라... 와 진짜...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AI랑 AI 접목돼서 뭔가 쓸만한 게? 탈덕수용소 최근 근황입니다 탈덕수용소 근황 자 인터넷 세상에 갇혀 장원영을 괴롭힌 탈덕수용소 아 재판이 이뤄졌군요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냥 명예훼손 아 저 뭐야 그 명예훼손이 아니라 집행유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집유 떨어지지 않을까요? 구형은 원래 검사들이 좀 빡세게 때리고 실용 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판사가 거기서 한 절반 깎아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집유 같아 집유가 될 것 같아 자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재판 내용 봅시다 미필적 고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현재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했다 에? 아니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변호를 해줘야 되는 변호사 입장도 참 그래 돈 많이 졌을텐데 파회법이 결국은 봉사활동이야? 이거 전에 뭐 많이 봤던 내용 아니에요? 구기선양? 뭐 전에 무슨 저 사람 쳐죽였던 그 DJ 예송인가 하는 그 새끼도 보니까는 뭐 구기선양을 했다 뭐 이런 그 초범인 점 뭐 이런 식으로 하더만 변호사들은 이런 식으로 파회법을 가져가네 아.. 오로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다 뭘 위한 거였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점 관용을 베풀어 달라 11월의 중순에 수준 일정이기 때문에 선고기를 넉넉히 달라 저 사진 좀 자세하게 나온 거 있던데 랄프 너는 모르냐? 좀 본 거 같아요 잠깐만요 어 내가 너한테 준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좀 봐 형 실백일 거 갖고 와 음 음 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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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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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극 형 희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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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오네 모자에 장갑까지 탈덕수용소 이번에 탈덕수용소 패션이 아주 기괴하군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꽁꽁 싸매고 빠른 걸음으로 귀가를 했다 옆에 이분이 변호사분인가 보네요 아 진짜 너무 좀 너무 졸려라고 치졸하지 않아 얼굴 알려져 있는 연예인은 갖다가 지 입맛대로 다 구워삶아갖고 구독자들 구워삶아갖고 별 말 같지도 않은 악성 루머 존나게 배포하고 선동 거짓 선동 거기다 회원 전용까지 운영해가지고 개 악질짓거리고 오지게 해놓고 막상 신상 까발려져가지고 미국에서 신상 정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속사에서 잡아버리니까 이제 와서 미안한 척 잘못한 척 안 잡혀 있었으면은 계속 건들었을 거 아니야 나 이게 인간인가 싶다 너무 치졸해 방식이 근데 그나마 쌤통인 거는 얘가 채널 수익으로 번 돈 전부 환수 조치하기로 했대 남 까내려갖고 남 그림자 밟고 자기가 돈벌이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기생한 거죠 기생 아이돌한테 기생한 그런 사람이지 그 안에서 밥벌이 해먹고 올해 참 그래도 좀 속 시원한 소식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그 렉카들 싹 다 렉카들 전부 다 몰살된 거 어 렉카들 싹 다 청소된 거 응 이제 렉카가 없어지는 세상이 왔다 진짜 렉카는 채널 수익 정지되고 그러고 나서 아예 그냥 그 끝난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 영상은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올리는 게 의미가 없죠 예 열심히 영상 제작해갖고 편집해갖고 올리면 뭐합니까 그걸로 조회수로 수익을 못 먹는데 수익이 안 나오면은 관둘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렉카의 상생이야 어쩔 수 없어 그 바닥이 결국은 그냥 돈 벌려고 다 하는 거는 사실인 거니까 뻐까 많이 벌었지 근데 내가 봤을 땐 뻐까 5억도 못 벌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노딱이 개많고 어 노딱이 개많아갖고 5억도 못 벌었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한 2,3억 건져가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걔가 뭐 신상 정보가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어디 업체에서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스폰서도 없었고 어 뻐까면은 저 채널 영상 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가세형 같은 경우는 거긴 완전히 그냥 저 좀 부두술사 같은 그런 유튜버고 좀비들 갖다가 계속 저기 하잖아 어 언데드들 데리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꾸준한 어떤 우파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은 없지 음 1, 2, 3, 4, 5, 6, 6, 7, 8, 9, 10